자, 2017학년도 9월 모평제 살펴볼게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 분석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가? 비금전적 지원이면 사회서비스죠.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가? 그럼 뭐예요? 사회보험이죠. 그러면 B가 뭐예요? 공공부조가 되겠죠. 갑니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수혜 대상자에 대한 자립과 자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는 특징은 사회보험에 나타나고 공공부조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립과 자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다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A는 나타나고 B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건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나타날 수 있다. 2번,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다. 이건 사회보험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특징은 A와 B의 공통으로 나타나다. B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4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이건 뭡니까? 공공부조예요. 공공부조. 공공부조의 이런 특징은 B에는 나타나고 A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오케이, 정답은 3번. 4번, 사전예방적 성격이 강하다. 이건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우리가 아프지 않지만 그 전에 미리 건강보험료를 내서 대비하는 것처럼 특징은 B와 C의 공통으로 나타난다. 아니, A에 나타나는 거지. 5번,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다. 이것도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우리가 서로서로 돈을 내가지고 보험료를 만들어서 서로 도움을 주죠. 이건 A, C에는 나타나고. 아니, C가 아니라 A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무엇인가요? 한글자막 by 한효정